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희년주의를 맞이하여 기념시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중 경향교회 50년 개근상 대상자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경향교회 개척 원년 멤버로 을지로 시절부터 출석은 하였으나 미등록 상태였던 분이 계시면 이번 시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부 1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희년을 맞이하여 희년맞이 사행시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경향희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부 1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이사분기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3월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6시에 각 지정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새소식반 봉사자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부터 교구 전도주간을 실시합니다. 과거 수요 전도대회와 같은 개념의 전도행사로 태신자각기 운동 기간 중에 진행됩니다. 금주 중 각 교구별 계획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3, 24, 25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재희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남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희년맞이 교회 대청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내외부에 서 있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중고등부 SFC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실시됩니다. 대상 부모께서는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법인 경양학원 교육행정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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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